안녕하세요. 2병골파키 OK 스윙골파 아카데미 슬로우왁입니다. 좋아요, 구독, 관람 설정 많은 애들에게 슬로우왁 정말 마던한 분위기에서 촬영하고 있더라 자랑해 주시고요.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는 멤버십 그리고 옥스윙몰 링크가 있습니다.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요. 카카오 프렌즈 스크린 한남 직영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자본이 투자가 된 최고의 시설의 스튜디오인데요. 지하 1층에는 여러분들의 연습시설, 지하 2층에는 프라이빗 레슨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곳은 일반 스크린 룸의 한 3배 정도, 2배 반에서 3배 정도 크기의 아주 엄청난 사이즈의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당분간 이곳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로우왁 정말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슬로우왁 시간이 기다려져요. 지난 시간에 임팩트 모션까지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때 왼손 뭉치는 왼쪽 허벅지 안쪽에 그리고 팔꿈치가 여기에서 붙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어떠한 동작을 했기 때문에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것도 유연성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임팩트 이유, 포스트 임팩트죠. 임팩트 이유의 릴리스, 릴리스라 한다면 뭔가 꺾였던 걸 풀어준다는 의미죠. 근데 최초에 우리가 어드레스가 돼 있을 땐 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꺾이게 되겠죠. 위로 올라가면. 꺾인 걸 갖다가 이렇게 붙은 걸 쭉 펴주는 동작. 그러니까 꺾인 걸 펴주는 걸 릴리스라고 해요. 근데 릴리스와 거의 함께 쓰는 내용이 팔로우 스루, 즉 팔로우 해서 쭉 뻗어준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옥 선생이 드리는 이 풀스윙, 컨벤셔널 스윙의 개념은 이 왼손목의 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꿈들은 여기에서 왼손목도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 펴지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켜야 될 건 왼손목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릴리스, 팔로우 스루 동작까지. 그러니까 임팩트 이후에 이쪽의 하프 스윙 동작까지, 피니시 직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팩트 지난 시간에 제가 나와서 딱 팔꿈치가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히터는 거의 다 됐죠. 이때도 왼쪽 무릎은 아직까지 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임팩트 이후에 계속 돌면서 아직까지도 팔이 다 안 펴졌죠. 아직도 팔이 안 펴졌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가 딱 펴지는 순간에 펴지는 순간, 그러니까 양쪽 오른팔이 딱 펴지는 순간에 왼무릎도 딱 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맞춰진 상태에서 둘이 둘, 둘, 둘 이런 느낌이 되죠. 그런데 이때 보면 지금 오른쪽 화면도 좋고 아니면 뒤쪽에서 보면 제 엉덩이가 어때요? 거의 막 바지를 물고 있죠. 이 정도의 조임이 있을 때 어마어마한 파워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은 슬로우 모션이 아니라 어떤 느낌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임팩트하고 딱 펼 때 무릎, 왼쪽 무릎 잘 보세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 양팔이 펴질 때 왼무릎도 쫙 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선수들 같은 경우는요. 그 공을 치는 순간이 임팩트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은 없지만 실제로 양 무릎과 팔이 펴지는 그곳이 내 스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공을 때리는 순간이 아니라 여기에서 백스윙을 하고 여기서 쭉 펼 때 펴지는 구간, 이거에 신경을 쓰는 선수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이 작은데 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가냐는 선수들은 공을 때리는 거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은 가다가 맞는 거고 이 상태에서 조금만 들고 딱 펴는 순간에 양팔도 펴지는 이러한 구간의 동작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의 스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슬로우 모션 들어갑니다. 임팩트 구간에서 공은 밀어내서 나갔죠? 그래서 나간 상태가 되면 여기에서부터 들어갈 때 쭉 이때부터 머리는 그대로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도는 게 아니라 도는 동작이 거의 없어요. 돌아가는 거지 돌리는 동작이 아닙니다. 왼손목이 꺾여있는 건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요. 최초에 있던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가고 그대로 가고 보통 여기에서 손목이 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대로 왼손목 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구부러져 있어요. 구부어져 있어요. 그리고 딱 펴는 순간에 오른팔꿈치가 펴지지만 왼손목은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됐다는 느낌 그리고 이 클럽 페이스 각도는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보면 스퀘어 페이스가 돼야 된다고 하지만 약간은 덮여있는 형태가 됐을 때 내가 공을 가지고 다니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팔꿈치 붙어 들어오는 건 위에서 이미 만들어졌던 거죠. 만들어진 상태에서 쭉 돌고 있어요. 돌고 있지만 아직까지 왼무릎은 구부러져 있고 그리고 펴지는 구간이 딱 이 구간에서 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게 어떤 사람은 여기 펴있던데 왜 옥선생님 여기입니까? 만약에 어깨에 떨어지는 각도가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여기가 맞겠지만 실제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유연성으로는 여기까지는 갈 수가 없고요. 이쯤에서 펴지는 게 가장 컴팩트한 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때 왼무릎이 딱 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왼무릎이 펴짐과 동시에 이 엉덩이에 바지를 확 물고 있는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백스윙하고 임팩트 이런 식의 동작이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멈추는 건 관성력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멈추는 동작 이때 왼손목이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안 되고 약간 살아있는 느낌 이 동작이 돼야 됩니다. 자 슬로우 모션 다시 임팩트까지 딱 들어오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이때 왼무릎 구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발도 따라와 있는 거 볼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이미 손은 왼쪽 허벅지 쪽에 와 있죠? 이 상태에서 쭉 가요. 이때 머리를 놔두고 골반이 돌면서 최대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끌고 가고 여기에서 무릎이 딱 펴지는 순간은 엉덩이가 더 이상 돌 수 없을 때 무릎이 남아있다는 건 아직도 엉덩이가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가 더 이상 돌 수 없을 때 무릎이 딱 펴질 때 오른팔꿈치도 펴진다. 이 느낌 이때는 왼손목이 버티고 있어줘야 된다. 이게 바로 팔로우 스루 구간에 슬로왕이 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찍을 때 체력이 두 배가 소모가 돼요. 막 온몸이 쑤시고 막 그런데 이러한 동작이 다 연결이 돼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러한 동작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연결이 될 때는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그런 연결되는 동작을 여러분들 몸의 능력치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임팩트, 포스트 임팩트 이후에 릴리스까지 갔잖아요. 이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피니시죠. 피니시인데도 더 중요한 건 뭐죠? 왼손목의 역할 그리고 왼손목의 그대로 고정 이건 계속 강조가 될 겁니다. 오늘은 임팩트 이후에 여러분들이 팔로우스루까지 그러니까 릴리스 동작을 하는 그 느낌에 그리고 왼몸이 딱 펴지고 바지에 엉덩이 바지를 딱 물고 이 동작까지 하는 연습을 오늘 하루 종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피니시 슬로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용 골프학교 OK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